네, 다이노스 채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또 NC 다이노스 자체 청백전 경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C팀과 N팀, N팀과 C팀 간의 자체 청백전 경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선발 라이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유니폼의 C팀의 오늘 선발 라이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태진, 2번 공찬형, 3번 소우철, 4번 박대원, 5번 건법수, 6번 손동욱, 7번 최정원, 8번 박영빈, 9번 타자 노학준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이너 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선발 투수는 박지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N팀, 1MR 공격에 들어간 N팀의 선발 라이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블 세터진입니다. 오늘 박민호와 이명기 선수가 오늘 테이블 세터진을 이루고요. 그리고 중심 타선에는 나성범, 알태어, 모창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위 타선에는 김성욱, 지석훈, 김영준, 그리고 이상호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자, 오늘 선발 투수는 이재학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고요. 오늘 배터리 김영준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이재학 선수가 지난 시즌에 24경기 나와서 10승 4패를 기록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3.75를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일러에는 김찬형 선수가 좌전 안타를 기록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1&2 헛스윙 삼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삼진 잡아내는 이재학.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오늘 지명타자로 나눠서 박대훈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스윙. 네, 삼진 처리내는 박대훈 선수였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송동욱 선수입니다. 지금 이재학 선수의 빠른 속구 스피드가 지금 135,6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직구를 아주 빠른 속구를 아주 편안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체인지업 헛스윙으로 돌려세우는 이재학 선수입니다. 자, 볼카운트 5&2입니다. 유리한 볼카운트 이재학 3구째. 헛스윙 파울팁 삼진. 마운드에는 투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재균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4 주자 2루와 1루고요. 타석에는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타석에는 나성범. 지금 같은 경우엔 괜찮았습니다. 초구는 몸쪽으로 아주 빠른 속구, 137km 올려서 천천히. 어우, 자, 투&투. 헛스윙 삼진입니다. 김재균 선수가 나성범 선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쓰리야. 자, 오늘 백팀의 두 번째 투수는 구창모 선수. 우리 구창모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23경기 나왔습니다. 10승 7패 1홀드가 있고요. 네, 떴습니다. 고창민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자, 지금도 밀어 때렸어요, 우측. 김정욱 선수가 이미 가있네요. 타석에는 6번 타자 송동욱 선수입니다.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마운드에 구창모. 수요일 경기와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컨디션은 구창모 선수가 제일 좋아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팬들께서도 채팅창으로 정말 깔끔하게 대칭을 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타석에 노학쥬. 헛스윙 삼진입니다. 자, 마운드에는 지금 홍성모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타석에 이명기. 최근에 파울. 자, 엉덩이 빠지면서. 볼카는 투앤투. 아까죠! 루킹삼진! 홍성모. 타석에는 나상범 선수입니다. 헛스윙. 자, 2구째. 또 다시 떨어지는 공이 헛스윙입니다. 헛스윙!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홍성모 선수입니다. 야, 지금은 나상범 선수를 상대로 공 3개만 던져서 삼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특품 흔들림이 없이요. 지금 팔로스로나 슬라이드 스탯 똑같이 장구연속으로 변화구를 던지면서 나상범 선수 깔끔하게 처리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마운드에는 오늘 청팀에 또 받겠습니다. 오늘 일곱번째 투수 이승헌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석 김성옥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도 돌렸습니다. 감아 돌렸어요. 좌측 갑니다. 자, 익숙! 킬름 겠고요! 넘어갔습니다! 김성옥 선수의 솔로 홈런! 0대0의 균형을 깨트리는 김성옥 선수의 솔로 홈런! 이렇게 해서 백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홈런 쳐 타고 좋아하는데 과연 덕아웃에서 선수들 코치들이 다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목소리가 너무 컸네요. 좀 조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중이 없으세요, 관중이. 자, 마운드에는 지금 임형원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8번 타자 정범모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앤투 파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범모 선수의 몸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정범모 선수도 오늘 첫 타석에 지금 나와서 끈질기게 지금 볼카운트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도움 쪽 다시! 지금 뭐 정범모 선수도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끈질기게 승부를 하고 있는 정범모. 벌써 11개째 공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못 맞는 공. 걸어 나갑니다. 자, 볼카운트 1볼 2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오영수. 높게 떴습니다. 네, 희생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보죠. 자, 좌익수 잡고 정범모 리터치. 택업합니다. 홈에서!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좀 버리는 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몸 쪽 볼을 조금 한두 개라도 던져보고 던져보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우! 백헤드 캐치! 하지만 빠져나갔습니다. 건희동 선수가 안타를 기록하면서 대주자가 들어가네요. 106번. 박영빈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타석에는 김준환 선수가 오늘 첫 타석 들어왔습니다. 자, 볼카운트 3볼 1 스트라이크. 바깥쪽 빠져나갔습니다. 자, 볼카운트 5앤투입니다. 5앤투. 투아웃에 주자 2루와 3루. 밀어뜨렸어요. 1, 2간을 갈라냈습니다. 자, 3루 주자 험으로. 2루 주자. 3루 찍고. 험으로 들어왔고요. 타자전 2루까지 들어갑니다. 볼을 흘렸지만은 2루에서 멈추는 광진성. 자, 이제 아웃칸 하나 남아는 타석에는 김한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유격수 쪽으로 갑니다. 1루. 아웃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4대0. 오늘 10,100점 경기 N팀과 C팀의 경기였고요. 최종 스코어 4대0으로 100팀이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 노려지는 않았고 요즘 맥게임 조금 직구 타이밍이 조금 늦는다고 계속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변하고 오더라도 허스팅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직구 타이밍을 좀 늦지 말고 쳐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엄청 막 다를 건 없었고요. 그냥 환호 한 번씩 해주고 뭐 별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파워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냥 진짜 단지 그냥 타격폼 하나 고친 게 지금까지 계속 좋은 결과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매년 시즌 초반에 항상 많이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시합 본경기 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살려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전경기 던질 때 존에서 벗어나는 공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준비하면서 오늘 던질 때는 이제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모든 구질이 존 근처에서 형성이 많이 돼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완전 안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스트라이크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야구가 많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좀 힘들고 하겠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또 좋은 날이 오고 또 야구 시즌도 오게 될 테니까 힘내면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동생 후 이게 오늘 저녁에서 추천해 봐주세요.